안녕하세요 여러분! hola! 네, 오늘 들어볼 노래는요 이제 유튜브에서 추천에 떠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와,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가 이 스타일인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매일 듣고 있거든요? 그냥 할 거 없을 때 듣고 화장실에서도 듣고 밥 먹을 때도 듣고 네, 한번 들어볼까요? Los armadios 아,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inc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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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진짜 딱 들어보자마자 너무 좋았거든요 기타 치는 거 너무 멋있습니다 이 친구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